운전자 없이도 목적지까지 알아서 가는 완전 자율주행 택시가 해외 주요 도시에서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AI 시대, 사라질 직업으로 택시기사가 거론되기도 하는데요. 국내 자율주행 시장도 점차 규제가 완화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운송업계에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전병주 기자입니다. 구글의 모 회사 알파벳이 만든 로봇 택시 웨이모. 운전자가 없는 완전 자율주행 택시로 지난 6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정식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최대 70km 속도로 빠른 길을 알아서 찾아가는 로봇 택시는 이색 체험거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아마존과 테슬라도 자율주행 택시를 잇따라 출시하면서 미국 택시 업계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택시기사는 가장 먼저 사라질 직업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첫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 직우로 선정된 울산도 2026년 중구 혁신 도시를 관통하는 자율주행 버스 운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에서도 운전자가 탑승한 상태에서 일부 구간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심야 택시가 첫 운행을 시작하는 등 자율주행에 대한 규제가 점차 완화되고 있는 상황. 국내 상용화가 본격화될 경우 국내 택시업계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한편 로봇과 인간이 함께 살아가야 할 미래를 예측하고 협력 방안을 제시하는 UBC 특집 로보토피아의 조건은 내일 오전 8시 30분에 방영됩니다. UBC 뉴스 전병주입니다.